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 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리지널 TS808과 튜브 스크림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다양한 브랜드의 페달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편과 2편 보고 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랑 은총씨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4편을 찍고 나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원래는 튜브 스크림 오리지널 빈티지 모델이죠 이 친구랑 리슈덴 808 두 대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복각된 다른 브랜드들의 페달들에는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의 dna는 가지고 있지만 각 브랜드마다 철학이 녹아들어서 사운드가 조금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튜브 스크리머로 낼 수 있는 오리지널 808로 낼 수 있는 사운드도 낼 수 있고 그들이 이 철학이 더해진 네 가변성이 더해진 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개는 좀 많은 것 같고요 몇 개만 줄어보죠 9개는 많은 것 같고 4대나 5대 정도 해가지고 사운드를 따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은총씨가 잘 제시를 해줬지만 저희가 문제를 살짝 어렵게 낼 거예요 어렵게 냈을 때 이 오리지널 808 사운드만 쏙쏙 골라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오리지널 808 쓰셔야 되는 분으로 저희는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와 사용된 칩에 따라 약 800불에서 2000불까지 중고 거래되고 있는 오리지널 TS-898 모델은 비교적 구매가 어렵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혹 부품이 교체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복합한 페달 중 부티급 페달로 평가받는 두 대의 이펙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트는 오리지널 TS-808과 오리지널 이펙트의 하이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 코너스톤의 안틱 클래식 드라이브 입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서 저희가 다뤄봤던 페달들에 비해 고가구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더 걱정했습니다 고가기 때문에 사운드가 더 안 비듯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어렵게 맞출 것도 아니에요 대충대충 잡았는데 굉장히 또 흡사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혼란의 카오스 카오스의 혼란 한번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역시 엔틱 드라이브 하이시온 오리지널 순서로 먼저 펜드 앰플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정말 어렵다 하이시온 어렵다 오리지널 자 오늘의 사운드에 있어서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과 복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약간 EQ 세팅이나 은총씨가 이제 연주 뉘앙스 여기서 발생하는 무의미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6개의 이펙터들을 보여드렸고 2대가 더 남았는데 아니 그러면 8x8 살 거면 제일 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가변성이 또 더해져 있고 활용도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이 모델 한정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사운드를 잡아서 그 사운드만 들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배달들 사운드가 다 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각 모델별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다 리뷰를 했던 모델들입니다. 거기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입하시는데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샤를 가는데 이번엔 오리지널 할시온 안티크로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샤를 그냥 사운드 들어볼게요. 할시온 안티크로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시온 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이 TS-808 살아있는 전설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리스트라면 한 번씩은 거의 다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경험을 못 해보셨다면 반드시 샀다 바로 팔게 되더라도 취향이 안 맞더라도 경험은 해보셔야 될 페달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운드가 그렇게 유명해졌는가는 이미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각 페달들을 포함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 저는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얼마나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에 진심인가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클론 센타우르를 다룰 때도 음... 얼마나 진심인가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뉘앙스, 톤 정말 비슷했거든요. 근데 오리지널과 복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유가 복각된 페달들이 워낙 워낙 완벽하게 808의 사운드를 잘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운드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난 오리지널 그 감성과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난 높게 사는 거야. 구입하시는 분들 저는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어? 나는 복각 페달들로는 만족이 안 돼.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오리지널 808로 나는 가야 되겠어. 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게 저의 다시 한 번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그 마지막 편이 남았습니다. 이 대장정의 마지막 단원의 마침표를 찍고 근데 또 말씀드릴게요. 또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이 모델 한정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모델 한정을 가지고 하는 거고 808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그 808도 오리지널도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공수로 해서 같이 올 예까지 다시 같이 올려서 또 컨텐츠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오리지널 이 모델의 한정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델과 가장 비슷한 톤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할 거고요. 여러가지 지금 상황들이 남았는데 글쎄요. 하면 할수록 저는 내가 예전에 오리지널 808을 굳이 안 샀던 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역시나 비슷한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장비를 봤을 때 보는 효과들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펙트가 예쁘면 왠지 소리도 더 예뻐 보인다. 기타도 예쁘면 소리가 왠지 더 좋게 들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냐. 너무 어떠한 미신적인 거에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리뷰어이기 때문에 저도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어떤 감정을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깁슨 마샬 같은 조합이 나오면 현 PD님이랑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개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고 이 컨텐츠를 하는 거에는 오리지널이 틀렸다. 리슈 모델이 더 합리적인 소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자본으로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라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이 두 명의 리뷰어는 지금 굳이 오리지널에 나는 갸우뚱이라는 사운드에 있어서. 네. 현상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번 편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편 안 보고 전편 안 보고 와서 여기 또 댓글 다시 해 본 분들 때문에 오리지널 사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투자 가치로서 컬렉터로서 혹은 정말 사운드 때문이라도 저는 다 응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본이 안정돼 있다고 했을 때 굳이 무리를 하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투자해서 오리지널을 사는 게 맞냐. 그게 정말 소리로서 유의미하냐라는 거를 탐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편 이제 네 번째 편이 또 나오면 네 번째 편은 이제 보시겠죠. 또 한 주 지나셔서 이거 보셨을 때. 그리고 한번 정주행을 1편부터 4편까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리지널 소리를 너무나 잘 맞춘다 하시는 분은 오리지널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매 회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민감한 영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소리도 나는데 이 소리도 나고 저 소리도 나고 저 소리도 난다면 나는 이 모델이 괜찮은데라는 걸 여러분이 찾으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찾으시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초점을 잘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펙터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복각해서 오리지널의 환상만 커져서 막상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실망하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결국 되팔하게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짧은 기간 동안 썼다가 다시 팔 때 제 값을 받으면 다행인데 제 값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바에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편 남았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4편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블라인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